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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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아하세요 심지어 지금 요즘 골프 하시는 분들 골프와 에다도 많이 하세요 굴뻔에다도 하셔가지고 이제 포위가 아직은 4 아 골프장에 시험에 투어 샵 몇개 하고 있는데 4 4 4 초 쪽에다 어이거든요 그 차에 괜찮은데 굴뻔시는 분들의 지금 이제 요 끈이 요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느슨 만하게만 하면은 바로바로 낄 수 있습니다 으 어 존 보아 나머지 피샷 던데서 묵지하고 싶어 들고 와 야 신발 거기서 먹자 악세사리 써도 당장 으 어 뭐 아 를 들어서요 그냥 뭐 요기 이러는 데에요 걸림면 아 예 스커네 예 예 저희가 이거 이제 묶는 방법에 따라서 다 스커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끈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끝만 좀 느슨하게 해서 요거 걸릴 정도만 해가지고 하시면 되요. 이거 AS 같은 거 있어요? AS요? AS도 따로 하실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막 뺏겨지거나 뜯어지면 아실 것 같아요. 많이 오래 어지간히 신어 가지고는요. 괜찮고요. 뭐 일부러 긁지 않는 이상, 긁히지 않는 이상. 긁히는 말고 페인트 벗겨질 식으로 굳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컬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도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도금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요. 컬러가 이제 도장이라고 해서 도금이 아니고 쟤네들은 이제 벗겨지는 현상도 있어요. 오래되면 부딪히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또 다른 거를 뭐 스티커 형태로 해가지고 부착하는 형태로 좀 붙이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제가 하나 보여 드릴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상품인데 아 이제 좋네요. 이거 착용하시고 한국분들 외국분들 다 내려오시면 다 바닥에 사진 찍습니다. 뭐 없겠습니까? 70g 이어 가지고요. 손에서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발에 던져놓으시면 여기 하고 여기 안 하는 데 하고 차이를 못 느끼세요. 이제 이게 신발 튜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슈타이렉인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독특협. 네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서 페인트 세렐비가 가까운 거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 사업하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신발 좀 이렇게 같이 넣어 놓으시면 좋죠. 신발이랑 같이 하면 신발도 지금 사 가시니까. 신발이요? 네. 아예 신발을 사 가세요. 여기. 처음에 저희가 악세사리만 했다가. 근데 신발은 뭐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발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 게 있고요. 브랜드 신발들도 예를 들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다가도 병행 수입된 거 가져다가 다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나이키에다가 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이키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이키 자체 신발들을 사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행 수입해서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신발까지 저희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골드 5만 원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49.99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되셨는데 이번에 이제 가격을 저희가. 운동화 신상으로는 5만 원 주고는 안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가격을 좀 인하시킬 홍보 차원에서 하면서 하니까. 이 가격 정도면은 그냥 수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전화번호 꼭 주세요.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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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네. 톱으로 사진만 보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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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하고 어떻게 굉장히 챙겨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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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한 번 먹어도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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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이. 빠른 것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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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camper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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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ower 발굴로 제가 클릭한 거 같아요.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qua龄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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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eores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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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지가 좀. 네. 장식 값 9 receives 70에 와서 이걸 했거든요. 42불 불러오는 거야. 구찌하고 틀리더라고 싸야지. 잠시만요. 외국에서 가져간 사람들이 저희꺼가 있는데 스마트에다가 번쩍번쩍하죠? 기분 좋다니까 이게. 사고나서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10년째입니다. 이거 하는지 10년인가? 대박 테이블데 왜? 10년 됐습니다. 주로 외국으로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그리고 외국으로 많이 다녀가지고 다 하신분들 사진 기본적으로 찍으세요. 강릉에 이런게 없는데 강릉에다가 매장 한번 해볼까? 강릉에 없죠. 저희가 지금 지역 쪽에다가 지금 지역 총판이나 이런거 주려고 지금 홍보중에 있어요. 강릉은 타지사람도 잠세 못해요. 아 그래요? 저희는 강릉에서 온거라서. 아니 그냥 타지사람들이 못가죠. 우리가 이 사업을 소개하려고 그러죠. 지역 쪽에다가. 그래도 아는거에요. 조그마한 매장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한번 해볼까? 시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한번. 지금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바람 한번 불면. 지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0년이나 됐대요. 10년되는데 외국으로 주로 다녔다니까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홍보할 생각을 안했어요. 제가 사실. 저기 뭐야. 외국 쪽 생각만 해가지고. 외국 쪽으로만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보랑도 해가지고. 외국으로만 전시에 다니고. 이제는 국내에다가. 이 사업을. 의자도 지금 안정이신 의자도 디자인 저희가 다 한거에요. 아 이거요? 네. 응. 보이보다 안정상이네. 다 편하다고. 아 장례에서 오셨구나. 아 집은 원래 서울데. 네. 오는데. 네. 네네. 폐기. 거기에 거기서 펜션 때문에. 펜션이란거에요. 아 펜션 하시더라구. 여기 좀 꼬리에 있어가지고.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아마. 이루어 가셔서. 어쩌지 얘기하시면. 그냥. 인기 많으실텐데. 인기 좀 받으실텐데요. 하하하하. 얘기거립니다. 괜찮은요? 예. 예. 얘기거립니다. 얘기거립니다. 저쪽에 버클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버클 종류에요. 그래서. 마이크 좋아하시고. 뭐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서울하고 지금. 부산 대구쪽.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해놓고. 일단 서울에서 생각한다. 거기는 좋음. dan55. 나55만 현재기najov. 주제입니다. if you can can. 끈이 꼬여있었어요 끈이 꼬이면 풀기도 그렇고 비 맞고 그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비 맞고 그러면 더 좋아요 물이 안들어가니까 물이 덜 들어가니까 그리고 끈이 지저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끈이 덜 지저분해지고 닦기만 하면 돼요 한 번씩 그래서 저희가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오래됐습니다 저 이렇게 신고다니면서 일반 신발 사서 켜면 되겠네 일반 신발 사면 책만 해도 사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요 저희가 연예인 협찬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아직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비 맞고 이럴 때 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